Hello everyone! 하루 딱 10분 빛나는 SPA 비법 특강 초급 레벨 4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코치 앤 어드바이저 빛나라고 합니다. 우리 수업 빛나는 SPA 비법 특강은요, SPA를 이제 막 준비하시기 시작하신 분들과 함께 또 레벨 4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디자인된 클라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20번의 강의를 듣게 될 거고요. 이 20번의 강의를 통해서 저는 3가지의 타스크를 소개시켜 드리고 또 각 타스크별로 우리가 토픽들을 한 가지씩 정해서요. 어떤 형식의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질문에 따라서 함께 연습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은요, 한 10분 정도의 굉장히 컴팩트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바쁘시더라도 짧게 짧게 시간을 내서 충분히 들어보실 수 있는 수업이지만 10분 한 번 연습한 걸로는 사실 충분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스피킹 테스트이니만큼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항상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제 수업을 다시 보시면서 리뷰하실 수 있는 시간도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간이 나실 때 짧게 짧게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SPA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해드리고 그리고 수업할게요. 자, SPA는요, Face-to-Face Interview 시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픽이라든지 토익 스피킹은 이미 한 번 들어보셔서 아실 것 같고,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은 이미 한 번 쳐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픽과 토익 스피킹의 특징은 컴퓨터로 레코딩이 된 질문을 우리가 듣고, 또 여러분들도 컴퓨터에 여러분들의 답변을 녹음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었던 스피킹 테스트인데요. SPA 같은 경우는 실제 인터뷰어 두 사람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어세스가 될 거예요. 자, 모든 인터뷰어 내용은요, 레코딩이 됩니다. 그냥 레코딩이 아니고요, 비디오 레코딩이 될 겁니다. 자, 이 비디오 레코딩 된 자료들은요, 나중에 우리가 검사할 때, 레이팅을 할 때 몇 번 더 활용이 됩니다. 전반적인 시간은요, 한 11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항상 11분에 딱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사람에 따라서, 레벨에 따라서 1분 정도 더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1분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또 1분 늦게 끝날 수도 있지만, 평균적인 시간이 11분 정도라고 합니다. 자, 레이팅은요, 세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예요. 어세스먼트가 세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어세스먼트는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할 때, 그때 진행이 되는 게 어세스예요. 두 명의 인터뷰어가 등장한다고 했죠. 그들이 마킹하는 그 자료가 첫 번째 레이팅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디오 레코딩이 된 자료를 가지고, 두 번째 레이터가 다시 한 번 레이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레이팅이 된 자료와 두 번째 레이팅이 된 자료를 바탕으로, 레코딩이 된 것을 스크립트화해서, 세 번째 레이터가요, 슈퍼와이저처럼 한 번 더 검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레이팅한 자료, 두 번째 레이팅한 자료를 검토를 하고요. 또 동시에 비디오 레코딩한 스크립트를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 후에 점수를 받아 보시게 되는 거예요. 자, 스피킹 테스트에는요, 전체적으로 5 스피킹 테스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우리가 크게 세 개로 구분을 지어 볼 수가 있어요. 리스닝을 하나로 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빙 오피니언 두 번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포토 엘리스테이션을 또 큰 한 덩어리로 이렇게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묶어놨냐면요, 지금 팔로우 업 퀘스션이라는 것이 리스닝 뒤에 있고, 포토 엘리스테이션 뒤에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리스닝에 관련된 팔로우 퀘스션이 나온다라고 해서 같이 묶어놓은 거거든요.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올 겁니다. 토픽에 관련해서 나올 거예요. 예를 들자면 리스닝이, 예를 들면 오피스 라이프에 관련된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리스닝 서머라이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How's your office life? Do you have any problems in your office? 이런 식으로 토픽에 관련된 질문들을 좀 더 넓혀서 질문이 나가는 게 바로 두 번째 팔로우 퀘스션이 되겠어요. 전체적인 질문의 개수는요, 8개에서 필요에 따라 10개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왜 10개가 나올 수 있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스닝을 들으셨을 때, 서머라이징을 나중에 들은 것들을 다시 리텔링하는 과정이 그게 리스닝 타스크거든요. 이럴 때 어떤 주요 디테일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억이 안 나서 빼놓고 설명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인터뷰어가 이 사람이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기 위해서 내용 확인차 질문을 한 개씩 더 할 수가 있어요. 고를 때 질문이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더 늘 수가 있기 때문에 10개, 퀘스션이 10개까지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웜업 퀘스션도 있습니다만, 웜업 퀘스션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죠? 그냥 엑서사이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웜업 퀘스션도 역시 뭐,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이런 식으로 단순한 질문. How's the weather? 이런 식의 단순한 질문들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첫 번째 수업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다시 첫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토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리스닝으로 우리 연습 시작할 겁니다. 리스닝 1. 우리 리스닝은요. 전체적으로 7개의 레슨이 있어요. 7개의 레슨이 토픽별로 각 토픽이 다르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토픽의 특징이 있으면 특징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토픽은요. Work and Office Life입니다. 직장 생활과 일에 관련된 토픽이 되겠어요. 사실 이게 직장 생활과 일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토픽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오늘이 첫 시간인 만큼 무슨 얘기가 나올지 전혀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요. 이야기를 보통 전달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새로운 Office Life에 대한 설명, 아니면 최근 Office Life에 대한 트렌드, 문제점, 문화,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라는 형식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실제로 연습을 해보면 조금 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볼 것은요. 전체적인 리스닝의 내용보다는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리스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토픽을 캐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체적으로 두 번의 리스닝이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우리 수업할 때는 한 번씩만 리스닝을 듣겠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두 번을 들려줄 겁니다. 두 번을 들으시는 동안 첫 번째 들으실 때 전체적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파악을 하시되 최대한 토픽이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이거를 빨리 찾아내셔서 첫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가장 컴플리트하게 그리고 또 구성도가 좋게 써머라이징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토픽 센텐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자, 이 토픽을 알기 위해서는요. 모든 문장의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하나하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토픽을 캐치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을 듣고 다시 디테일을 설명할 때도 필요한데 제 많은 학생분들이 시도하시는 것이 리스닝을 그대로 듣고 들은 그대로 기억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그걸 다시 말씀하시려고 하거든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물론 그런 방법이 통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통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리스크도 커요. 때에 따라서는 그 토픽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토픽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문장에 집중을 하시다가 지금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을 놓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리스닝은 끝나요. 이 리스닝 타스크는 굉장히 타스크가 짧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은 전체적으로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보편적인 설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만큼 정확하고 디테일한 내용들을 짚어주는지는 두 번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문장의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을 끝까지 들으실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토픽 월드는 보통 첫 문장에 많이 등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첫 문장에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요. 사실 처음 시작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위를 기울이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토픽 월드가 항상 처음에 등장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잘 들으시다가 중간이나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완벽하지 않아도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면 충분히 다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외우려고 들은 것 그대로 말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운이 좋아야지만 가능한 것이지 항상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최대한 훈련하실 때, 연습하실 때 전체적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그걸 목표 삼아서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프랙티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스닝을 들려 드릴 거예요. 리스닝 들려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 문장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들어보셨나요? 첫 번째 문장 혹시 들으셨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못 들으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오늘은 어차피 첫 수업이니까요. 제가 내용 하나하나 나중에 다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토픽 센텐스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첫 번째 문장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문장 다음 것 같습니다. For me, work-life balance is very important.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자, 여기에 키워드가 들어있는 토픽 워드가 들어있는데요. Work-life balance입니다. 이 work-life balance라는 것이 본문 내용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수록 한두 번 정도 더 반복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주의깊게 들으셨다면 캐치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려웠다, 안 들렸다 하시는 분들은요. 괜찮습니다. 아직 이제 시작하셨기 때문에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리스닝을 몇 차례 더 반복해서 보시고 제가 스크립트도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스크립트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내용 이해를 하시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연습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첫 번째 문장 만들어야 되겠죠. 첫 번째 문장 만들기 위해서 제가 패턴을 몇 가지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걸로 하나를 선택해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패턴은요. This is a story about 키워드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This is a story about work-life balance. 두 번째는요. This article explains 입니다. This article explains work-life balance. 간단하죠? 만들어 보실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This is about 더 쉬워요. This is about work-life balance. 네 번째는 조금 달라요. 토픽 단어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문장 하나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Work-life balance is very important.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장이 너무 짧은데 이거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첫 번째 오프닝 센텐스라고 보시면 돼요. 오프닝 센텐스는요. 최대한 간결할수록 듣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나중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뒤에 가서 여러분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에 내가 이 토픽 월드를 정확하게 캐치했다라는 걸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문장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이거 가지고 우리만의 토픽 센텐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 토픽 센텐스는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This is a story about work-life balance. 우리 아까 연습했었던 패턴 중에 하나를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그쵸? This is a story about work-life balance.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래도 나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장을 적어도 연습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괄호 안에 있는 문장을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For the speaker, keeping work-life balance is important. 자, speaker 여러분들께서 이 말하는 사람이 he, she 이렇게 시작하실 수도 있는데요. he, thinks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영어에서는요. he와 she로 제일 첫 문장은 시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speaker라고 항상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이 말하는 사람은요. work-life balance를 keeping,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라는 문장이네요. 그쵸? 자,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For the speaker, keeping work-life balance is important. 만약에 조금 더 단순하게 가시고 싶으시다. 위에 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토픽 센터스 만드실 때는요. 또 문장을 최대한 많이 기억을 하셔야지. 그쵸? 그래야지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연습하시면서 다양한 텍스트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서 느끼시겠지만 항상 앞에 등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중간에서 마지막에서 혹시 들리지는 않는지 그것도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키 익스프레션스 네 가지 우리 확인해 볼 겁니다. 키 익스프레션스를 확인을 하면은요. 디테일이 조금 더 잘 들리고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키 익스프레션스 네 가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첫 번째, stay focused입니다. stay focused. 뭐뭐에 집중하고 있다. 라는 의미요. stay focused. 두 번째 키 익스프레션은요. work over time입니다. work over time입니다. 야근하다 라는 의미네요. work over time. 세 번째는요. time for myself. 개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time for myself. 마지막으로 several things 가 있네요. 몇 가지 라는 의미가 있어요. several things. 자, 이 네 가지 키 표현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만약에 다시 듣는 연습을 해보시면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일단은 디테일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테일 1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I try to stay focused during my work hours. so I don't have to work over time으로 시작을 하네요. 자, I try to stay focused. 뭐요?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는 내용이네요. during my work hours. 근무 시간에요. 근무 시간 동안은 내가 집중하려고 한다는 의미에요. so I don't have to work over time. 그렇게 해서 야근을 할 필요가 없게요. 이게 문장이 너무 크면요. 우리가 이 정도 반을 이렇게 갈라서 다시 생각해보시면은요. 조금 더 내용 파악하시기가 조금 더 간결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I try to stay focused during my work hours. 근무 시간 동안 집중해서요. I don't have to work over time. 야근할 필요가 없게 합니다. I need some time for myself. 자, time for myself 역시 이거 우리 같이 확인했던 거예요. 그쵸? 개인 시간이었어요. I need some time for myself as much as I need to focus on my work. 자, as much as I need은 뭐 뭐 만큼이라는 의미거든요. 자, I need to focus on my work. 제 일에 집중해야 되는 만큼 제 개인 시간도 필요해요. 라는 의미에요. 자, detail one은 이렇게 우리가 확인이 됐고요. 디테일 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I do several things after work. I join a one day class at least once a month. I jog three times a week. and I take an English class twice a week. What a big sentence. 그쵸? 굉장히 큰 문장인데요. 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몇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I join a one day class at least once a month. I jog three times a week. 일주일에 세 번 조깅을 하고요. 그리고 I take an English class twice a week. 일주일에 두 번 영어 수업을 들어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문장 자체는 크지만 자르고 보니까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시죠?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Sometimes I spend time with my friends or my family. 어떨 때는요, 때때로는요, 제 친구들 아니면은 가족들하고 I spend time, 시간을 보내요. 라는 게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까지 같이 여러분들과 확인을 해봤는데요. 첫 시간이니만큼 내용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어느 정도 다시 파악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이 디테일을 가지고 어떻게 선물이 완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in the next class.